한국국토정보공사 첫 번째 뉴스는요. 이제 저는 이 황소사진 그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이 뉴스 나오면 맨날 황소사진이야. 3대 지수 모두 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없어진 것 같은데. 여의도에 예전에 대신증권 본사가 지금 여의도 저쪽에 있었거든. 이제 명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황소상이 있었어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초입에 있는 그 황소상보다는 조금 작은데 그걸 없애버렸어. 그래요? 어디로 명동으로 갖고 갔다나. 그런데 그건 좀 아쉽더라고. 상징물인데 그래도. 그래서 월스트리트 뉴욕 가면 항상 뭡니까? 이 황소상. 하필은 뒷부분에서 이렇게 찍더라고. 실질은 그렇잖아. 다 왔어 이렇게 보면. 하바드 대학에 가면 하바드. 신발. 그렇지. 하바드 설립자 신발 있잖아. 그거 만지면 하바드 대학 간다. 나도 한 번 갔거든. 우리 딸내미는 한 번 만이라 그랬어. 하바드 못 갔는데. 이게 매일 매일 하더라고. 어쨌든 뉴욕 중심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금요일 날 우리 장도 굉장히 안 좋았고. 금요일 날 새벽에 마감됐던 목요일 날 장이 비교적 많이 빠져서. 이거 픽아웃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금요일 날 다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죠. 이게 448.23%. 1.3% 오른 34,870.16.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 새로 썼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1.13% 올라서 이것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0.98% 오른 14,701.92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1.28 이럴 때까지 빠졌던 미국 채 10년 만기가 1.36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회복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물론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건 치사율이 좀 낮은 거. 그리고 증상이 좀 경미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19. 물론 그것도 본격적으로 치료를 안 받고 이렇게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초기 증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가벼운 코감기. 콧물 두통. 그런 정도 열도 별로 나질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 작년 이맘때 코로나19 오리지널이 확산될 때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되겠냐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 100명 중에 확진자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미접종자라는 거예요. 백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백신이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컨택 관련주들이죠. 경제 재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이 각각 2.9, 2.02% 올랐고요. 이게 코로나가 상존하는 한 비즈니스 모델이 깨져버릴 수 있는 크루즈죠. 노양캐리비언이나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도 각각 3.6이 2.8% 올랐다. 이게 상징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미국 뉴욕시장에서의 가장 하트한 주식은 제네럴 모터스였습니다. GM이요? 네. GM이었는데 무려 4.82%가 급등을 했는데 웻붓이라는 증권회사가 있거든요. 웻붓이가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전망을 가장 빨리 테슬라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증권회사죠. GM의 목표 주가를 전날 종가보다 52%나 높은 85달러로 선정한 거죠. GM 거를? 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면 13만 원이잖아요. 지금 13만 원이면 이거보다 50% 현재 주가가 13만 원인데 목표 주가 6개월 목표 주가를 이거 곱하기 50%. 앞으로 50% 더 올라간다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유를 보면 전기차 사업 등을 감안해서 향후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호평을 하면서 제네럴 모터스 주가가 거의 5% 가까이 오르다. 이런 것들도 특이했습니다. 금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이는 착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했냐면 빅테크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반경쟁적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명령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과거 정부에서 관과했던 부실합병 사례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 제조사도 하고 부실합병? 예를 들면 빅테크 회사들이 계열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 다시 좀... 드려보겠다. 드려보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또 제약바이오 쪽에 저렴한 캐나다산 의약품 수입을 통한 처방약 가격 인하라든지 그리고 대기업의 경제 권력 강화,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도 예전에 한참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무 대기업들이 중소, 영세 상인들 저거 한다. 그런데 미국도 이제 플랫폼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런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주와 광대역 통신사 간의 독과점 거래 차단이라든지 어쨌든 행정명령의 주안점은 뭐냐면 독점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또 경제 주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간과하지 않겠다. 이런 것에 대한 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가 강력한 의무사항은 아닌데 경쟁을 회피하고 가격 인상과 소비자 선택의 폭을 축소하는 관행과 기업 결합에 대해 미 연방기관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을 그렇게 크게 제약하지는 않았고요. 조금 크게 빠졌던 WTI가 올랐습니다. 8월 인도분 기준으로 1.69달러 그러니까 2.32% 올라서 74.63달러가 됐고요. 달러는 약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어쨌든 0.34%가 내린 92.10 계속 달러가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약세 반전이 됐다. 이런 뉴스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시간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의 어떤 분위기가 오늘은 조금 기대를 갖고 시작을 보게끔 하는 금요일 종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조건들은 우리한테 우호적인 건 아니죠. 그나저나 미국에 요즘 사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거의 코로나 델타 변이 이런 거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는 게 진짜 그거 좀 미국에서 많이 지금도 보시니까 확진자 수 이런 것도 얘기도 안 한대요. 요즘에 뉴스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게 보고되잖아요. 그런데 뉴스에서 확진자 몇 명이다 이런 얘기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이 그런지 아니면 거기 사신 분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거의 뭐 그냥 독감 수준으로 가는 동네도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독감도 한 번 걸리면 돌아가신 분이 꽤 많아요. 독감도 많이 돌아가시죠. 많이 돌아가시지. 그런데 이제 그게 워낙 오래된 전염병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려려니 그러지 뭐 이런 건데 코로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치료제를 좀 누가 확실한 거 말이지. 걸렸어? 이리 와. 한 번 봐줘. 그러면 독감은 치료제 있나요? 독감이요? 독감도 치료제가 걸렸다고 생각하면 콘택육대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기 아닙니까? 그건 감기야? 하여튼 우리가 아는 독감이라는 게 독한 감기가 아니랍니다. 감기와 독감의 차이는 감기는 그냥 일반적인 감기고 독감은 독한 감기 그게 아니고 다른 병이라는 거죠. 하여튼 첫 번째 뉴스 그렇게 좀 미국 상황 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한 번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중국이 엄청 힘 많이 쓴다고 했는 것 같은데 칭하윤희라는 회사가 파산 신청을. 칭하윤희 그룹이 중국 반도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만들려고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었던 칭하대학에서 지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칭하대학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시진핑의 모교죠. 시진핑이 칭하대학 출신이고 리커창이 북경대학 출신이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칭하윤희 그룹이 여러 계열사를 가지면서 메모리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래서 이른바 종합반도체 회사를 만들려고 오랫동안 했죠. 한때 미국의 마이크론을 거의 살 뻔했어요. 칭하윤희 그러면 그걸 이제 오바마 시절에 안 돼. 이건 안 돼. 오바마 때. 오바마 때 그걸 막아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사실 트럼프 때 그게 된 것 같지만 오바마 시절부터 야 반도체 우리 이거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거 우리 문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바이든 정부가 막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정부가 막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오바마 시절부터 계속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옥제해왔던 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인데 이게 유동성 위기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11일 중국 증권보에 따르면 칭하윤희가 지난 9일 자사의 채권자가 베이징 법원에 칭하윤희의 파산구조 조정을 신청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우리로 치면 법정관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뉴스를 새벽에 저도 SNS를 통해서 보면서 야 반도체 산업의 진입장벽이란 이렇게 큰가. 아니 중국이 뭘 해서 지금까지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디스플레이 자동차 또 최근 들어서 보면 태양광도 그렇고 또 많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 반도체 이것만큼은 중국이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하고 또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량의 가장 큰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본이 있겠다 시장이 있는데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 장벽을 못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칭하윤희 그룹의 파산 신청이라는 게 물론 예견되어 왔던 뉴스이긴 합니다마는 과연 전 세계 반도체의 후발주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사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재편된다. 또 그 재편의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굉장히 갈등관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드렸는데 상징적인 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를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물론 이제 이게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법정관리되고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칭하윤희 그룹이 셧다운. 야 이제 공장 스크랩하고 다 치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볼 때.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이제 굉장히 크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다른 형태의 어떤 반도체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특히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사실 한 십몇 년 전에 이렇게 될 뻔했거든요. 사실은 SK하이닉스의 전신을 보면 LG 반도체와 현대전자. 현대. 이게 이제 DJ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기업 간 빅딜을 하자 그래가지고 LG가 포기를 하고 현대가 이제 그거를 합수합병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반도체 치킨게임이 진행이 되면서 엄청나게 적자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채권은행이 외환은행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엄청 넣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SK그룹으로 한 10년 전에 인수합병이 되면서 다시 살아나서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가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나 놓고 보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한 것 같아도 이 층화유니그룹의 파산신청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어쨌든 참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후에 이제 TSMC 잡아야 됩니다. 갑자기. 갑자기요? 우리가 메모리 쪽에 D램 쪽에만 있지 말고. 파운드리에도 넘버원이 되겠습니다. 전자. 힘 내주시기 바라고. 삼성전자 좀 뭐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7만. 하여튼 그런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한국의 반도체 위상에 대한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맞다 아니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손정희 회장이 야놀자의 일조 쏜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이 뉴스를 이런 걸 이제 비상장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 저런 뉴스가 사실 이제 이 주가에 주는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지난 주말에 야놀자분은 아닙니다만 야놀자를 잘 아는 후배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일이 있었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중앙일보에서 다시 또 1조 원을 쌌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10%를 확보한다. 약 8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을 투자하고 야놀자 지분 10%. 그러면 이 야놀자라는 게 이 기사대로 하면 10조라는 얘기잖아요. 10조.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전펀드에서 투자를 한 다음에 만약에 성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나스닥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사가 또 났어요. 나스닥 가기 전에 저는 잠깐 화장실 잠깐만 좀 다녀오면. 아니 왜 전립선에 그런 문제가 생겼나? 전립선 전혀 아닙니다 저는. 아니 뭐야. 뭘 좀 잘못 모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지금 뉴스도 하고 계세요. 아 이런. 저 혼자 해야 되네요 여러분. 제가 가끔은 40대 정프로보다 나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야놀자라는 게 뭐 우리가 농담 삼아서 아 이거 모텔 부킹해주고 모텔 빈방 이렇게 유통하는 데인데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 이게 리테일과 홀세일이 있는데 야놀자가 우리나라 이제 모텔 호텔의 홀세일들을 상당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텔스닷컴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야놀자를 통해서 이제 개별 호텔이나 모텔로 가게끔 그 플랫폼을 만든 게 아마 손정희 회장으로 하여금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다. 이렇게 판단하게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사실 좀 화제거리죠. 이 업계에서 이수진이라는 창업자가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43살인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에 가정형 편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모텔 종업원을 했다는 거예요. 모텔 청소도 하고 또 키도 갖다 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차도 대리로 해주고 뭐 그런 일을 하던 분인데 거기서 이제 이 모텔의 아주 허드렛 일 같은 것들을 하면서 바닥에서부터 쭉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모텔에서 일한 거를 느낀 점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면서 이때의 경험이 야놀자 창업의 이른바 주춧돌이 됐다라는 것도 업계가 좀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수진 창업자도 40대 초반인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정말 나스닥을 가든지 아니면 저는 뭐 사실 코스닥 같은 데로 와서 코스닥의 대표주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것도 새로운 창업의 어떤 스토리가 성공 스토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제 투자업계에서 야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라는 게 한 2년 전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야 저 손종이 이제 맛이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다시 성공을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쿠팡에서도 사실 그렇게 큰 대규모 적자가 나는 쿠팡의 뭡니까. 2015년도에 10억 달러를 시작을 해서 모두 3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어쨌든 쿠팡의 상장 이후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20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 투자를 저도 일부 해본 그런 입장에서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고 특별히 왜 최근 들어서 한국의 쿠팡을 비롯해서 야놀자 혹은 그 외에도 사실 소소한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한국의 스타트업에 이렇게 관심을 갑자기 많이 갖게 되는가. 이렇게 보면 중국의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이 비전펀드가 12조 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 이후에 중국 당국의 어떤 보완에 대한 이슈 이런 걸 두드려 맞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해놓고서 중국 당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휘둘리면 이게 나중에 액시스를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중국의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중국의 어떤 이런 IT 기업에 투자하는 것들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올리는데 유력한 대안이자 한국의 IT 업체들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죠. 어쨌든 손정희 회장의 투자가 좀 무리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쿠팡에도 그렇고 또 야놀자에서도 성공하고 또 우리 스타트업에도 좋은 어떻게 보면 성공의 주춧돌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저는 왜 야놀자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호텔 이런 데 가보면 호캉스라는 게 워낙 일반화되어 있고 대형 호텔도 그렇고 한국의 제주도나 부산 이런 데 가면 한 3개월 전에 다 부킹이 성사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외국이나 호텔 수요를 국내 소비자들이 다 채우고 호텔에 가서 뭘 하는 게 이제 이른바 일종의 트렌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데 손정희 회장도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정프로가 언제쯤 나올는지 걱정스럽지만 3% 뉴스 다음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그때는 정프로가 제 옆에 앉아있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권순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행이다. 매일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